남자예요? 네 옷들이 되게 여자 같다 아직 변성기예요 아직 안 와가지고 여자라고 해도 믿겠다 안녕하세요 어? 진짜 똑같다 그럼 여자 버전으로 게임해드릴까요? 몇 살이에요 그럼? 중3이요 남자 소리 한 번만 내봐 아 형 이게 좀 소년 같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배에 힘을 많이 줘야 돼 그래 너 편한 데라 네 오빠 진짜 여자 같다 아 나 어느 순간 진짜 여자라고 느끼면서 게임하고 있어 아 소름이 나고 웬만하면 약간 남자 느낌 나잖아 아 너는 1도 안 돼 신차린 건가? 좋아요와 구독 아 이분은 약간 순수한 건가? 순진한 건가? 다 믿냐 이거 BJ 피노키오도 아니고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다 믿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챈 거면 진짜 저분 안 과가 보셔야 될 그러니까 눈치도 못 친 게 아니라 근데 걸프란 사람 제일 이름만 알 수도 있어 BJ 피노키오 자꾸 길어지는 거 같아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 한 번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놓고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자주 가는 데 가자 내가 따라갈게 여기 한 번 더 갈래? 그래 제 여자애가 제일 자주 가는구나 왜냐면 내가 하는 패턴이 있거든 그래서 아까 지키면 오겠구나 여기 딱 갔다가 케이브 딱 한 팀 닦고 응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너한테 계획이 있구나 당연하지 케이브 평소에 사람들이 오긴 해? 응 무조건 한 두 팀 오던데 아 나는 부트캠프밖에 안 가서 모르겠다 나도 좀 좋아하는 거짓말 난 너 생각해서 여기 왔지 에이 거짓말 야 진짜로 에이 거짓말 근데 오빠 할 말 있어 응 나 진짜 33살이니까 나도 하라고 불러 아니 아 이제 막 어지럽나봐 아 대체 뭐가 진짠지 모르겠어 아니 여자야? 응 여자의 서른 뱃? 응 응 눈 왔네요 그럼요 글리포님 별풍선194개 근데 목소리가 32살은 아니네 그럼 몇 살인데요 20살 초반?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놓고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이랑 하니까 재밌나봐 시청자도 계속 늘어나네 아 근데 진작에 알려주지 왜? 계속 믿었잖아 아니 나는 처음에 초딩인 척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초딩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초딩인 척 했지 남자예요? 네 옷걸이 되게 여자 간다 아직 변성기예요 아직 알아가지고 이걸 속네 13살이라고? 어? 나 13살로 들었지 왜? 아이씨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착해? 그럼 뭐하냐 여자가 없는데 아아 나 어때? 응? 33살 배그 잘하는 여자 어때? 아 33살이 좀 걸리긴 하는데 아이씨 종..종 쏜다 이거 오이 진짜 맞았네 미안하다 이거 이거 칼 던졌는데 이게 맞네 근데 오빠 나 BJ라는데 관심이 없어? 아니 오빠라고 하지마요 알았어 나 왜 BJ인데 왜 관심이 없어? 아 누나 맞다 BJ 뭐예요? 아이씨 아이 반말하지 갑자기 누나라고 하기 되게 어색하네 BJ 어디서 해요 그럼? 아니 어디서 해? 아프리카 아프리카? 응 몇 명 봐? 지금? 지금 방송 중이야 설마? 응 방송 중인데 몇 명 보냐고 제발 아 이상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나 봐 시청자 수가 진짜 기하학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몇 명인데? 아 오 잠만 헛소리 헛소리 안 났네 아 근데 BJ랑 뭐야? 아 무섭다 내가 아는 사람일까 봐 걸프님 누군지 알아? 알지 난 아프리카로 배그 많이 보거든 아 BJ라니까 같이 집중이 안 되네 아 그래 더 집중해서 우리 치킨 먹어야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누나 BJ랑은 뭐예요? 맞춰봐 아 아니 걸프야? 설마? 걸프랑 목소리 되게 좋았는데? 설마 말 없는 거 보니까 걸퍼네 걸퍼예요? 걸퍼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 뭐야 도평 안 돼있어요 다시 드리고 다시 가져가야지 나 아는 거 맞아요 걸퍼 아는 거 맞아요?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가끔 아니 봤거든 가끔 가끔 봐서 아니 몰랐구나 아 나이도 몰랐겠구나 잠시만 들어가봐야겠다 하하하하 들어온다고? 근데 나 초등 목소리 너무 잘 내지 않아? 진짜 딱 남자 사춘기 온 목소리 같아 그치 나 말고도 다 믿을 거 같은데 아니 다 안 믿던데 설마 남만 속은 거야? 맞아 내가 친구들한테 막 사기 많이 당할 거 같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 나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다 믿길래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BJ 피너키오 급이었다 안 믿는 게 없어 말하는 거 다 안 믿어 나 우리 인사해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인사해 주자 지금 제 이미지가 지금 잠깐만 뒤에 나이스 뭐야 한 팀 다 딱 한 거야? 개 잘하잖아 응 응 응 응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나한테 캠빠리라고 하지 않았어? 하하하하 형 골프님 이쁘지 않아? 모르겠다 여자는 근데 다 캠빠리라 넌 뒤졌다 이 자식 갑자기 생각보다 기억력 좋으시네 아 그때 사람들 되게 웃었겠다 어떤 거 하냐고 물어봤는데 캠빠리라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됐겠어 오른쪽 집이 없나보다 안 쏘니 그러니까 오른쪽 집이 네 오른쪽 모르겠다 응 쓸 수도 있어 응 2번 쪽에 절 거 같은데 응 우리 손에 우리 집에 있다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 짜증나 왜 짜증났어 2번 표시하겠는데 저분 지금 방송이고 뭐고 없음 오로지 치킨뿐 키키키 갈 데 있는지 봐봐봐 이런데 우리 버틸 데 있는지 2번 피해나 보기만 해봐 아이아 저 나무 1번 나무 빠져도 될거야 봐봐 좀 뒤에다 오른쪽을 잡았다 확인 내 쪽으로는 괜찮긴 해 오른쪽 기절이다 확인 저기 오두막 같은데 기절이야? 그 옆에 뛰어오던 삼두키 자리야 어디서 가는거지? 여기 오두막 우리 쪽 보고 있을게 아 제발 오지 마라 오지마 기도해 제발 나이스 나 킬 떴거든 우리 빼고 2명 우리 빼고 2명 오두막 끝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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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 우리 빼고 2명 아 우리 빼고 1명이야 1명이야 내 쪽으로 해봐 그렇지 그렇지 한 칸씩 쬐주고 나 죽었네 아 나 죽었네 혼자 할 수 있지? 안 살려도 돼 이거 혼자 해 일단 혼자 해봐봐 저기 있었거든 꼭대기 1번 피네 살리는 줄 알고 무리할 수도 있어 왔다 왔다 안돼 너무 아깝다 나 연막 많은 걸 까먹었어 아 까비 까비 아 너무 아쉽다 로비로 가자 아이 누나 어 잠깐만 나 로그인 좀 할게 알았어 아이디 말해주면 기쁘 줄게 나 로그인 돼 있네 나 이거야 이모 소주 아이디가 왜 그래 아이디가 왜 그래 아 감사합니다 누나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나요?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 재밌었나요? 시청자 수를 보면 알지 다 재밌으니까 안 나가고 딱히 그러네요 누나 클라스에 좀 1,600명이 좀 많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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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자 방송 보러 갈게요 너무 고마워 고마워 생각이 mining 하하하하 여기가 상대방이라든가